대화음 속에 저 화장 시작했다고 대화음 속에 저 화장 스타벅 드세요 대박 멋있어 춤도 잘 춰 노래도 잘해 근데 떨어지면 안 돼 진심 오빠 뽑혀야 되는데 내가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볼까 그럼 오빠 홍보가 더 잘 된 텐데 오빠랑 우리 들어간 앨범 5,000원 잡티 2,000원 보고 가세요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랑 이거 50장씩 주세요 정말요?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여러분 보고 가세요 다영 너 뭐하는 거야 연예인 사진 붙여서 이런 굿즈를 팔면 안돼 아 진짜? 난 몰랐지 난 그냥 팬심으로 한 건데 어 커터트 시간 된 것 같아 빨리 들어가자 아 진짜? 가자 내 마음 속에 저 화장